안녕하세요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방송이 나가면 시청하시는 분들로부터 여러 메일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탈북자를 미국에서 도와온 A 목사님이 미국에서 장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 박사님이 미국 대선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은 부정선거 자체가 안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민, 의원, 어느 당이든 주지사, 판사 모두 정의와 민주주의를 신봉합니다. 언제나 스윙스테이트는 가운데 있는 주들이고 7일 정도 걸려서 개표가 완결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농간을 부려서 재검표가 진행 중입니다. 그것을 다 이겨도 안됩니다. 46대 대선만이 초유의 일이고 승복하지 않는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제 말씀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은 주류 언론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신민, 전문가, 연방선거관리위원 의장들의 정언이나 그들이 제시한 정거무들을 종합하면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 원로 목사님의 주장과 달리 미국에서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번 선거에서는 부정선거가 명확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A 목사님의 주장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인간의 죄성은 워낙 뿌리가 깊고 깊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정파의 이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섣불리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거나 제게 매일을 보내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의 대선 문제는 누가 되어야 한다거나 누구를 좋아한다는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 따라서 나는 바이든을 좋아한다. 나는 트럼프를 좋아한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 사람은 어떤 어떤 사람이다. 이런 주장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치판단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치판단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기초이자 토대이자 모든 것에 해당하는 부정선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좋아하는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없는 엄련한 사실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범죄를 했는가 죄를 범하였는가 문제와 바로 직결됩니다. 공모에서 부정선거를 범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대역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선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은 특별한 나라이고 너무나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선거가 불법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전 세계에 뜻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미국의 내정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접한 사람들이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생경하고 너무 새롭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더라도 통념을 깰 수 있어야 되고 고정관념을 깰 수 있어야 되고 선입견을 깰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 자체가 통념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도 그러하고 사업도 그러하고 국가경영도 통념을 깰 수 있을 때 항상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을 저는 항상 기억을 합니다. 다음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례입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지금 도미니안,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 도미니안 투표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개수기, 달리 이야기하면 전자개표기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전자개표기란, 개표기란 용어가 들어간 그 순간에 바로 연산 기능이 주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조작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든 연결되어 있지 않든 간에 그런데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은 투표 개수기라기보다도 전자개표기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의 디트로이트에서 참관인으로 일하신 분의 정언은 이것이 충분하게 인터넷상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공화당의 정언보고서에 진술한 내용들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는 오로지 전자개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로지 투표지 분류기, 통신기능이 탑되지 않고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된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장치만을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면서 절대로 그 현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바실리아TV와 미디아에이와 박주연 변호사가 구 모델의 투표지 분류기를 구입해서 해체한 결과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통신기능이 정확하게 탑재되어 있었고 제어용 노트북 LG그램이란 제어용 노트북의 분류기능이나 모든 기능이 종속된 정확하게 전자개표기였습니다. 전자개표기. 얼마든지 건거리에서도 조작할 수 있고 원거리에서도 조작할 수 있고 무선으로도 조작할 수 있고 유선으로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전자개표기가 한국에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사용됐다는 겁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공직자선거법에 의하면 통신기능을 탑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바로 그 자체가 선거 무효소 사유에 소용될수록 불법행입니다. 미국의 3대 선거기술업체인 도미니안은 미국 전역의 28개 주에서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됐던 조지아주도 마찬가지고 미시간주도 마찬가지고 펜실베니아주도 마찬가지고 네바다주도 마찬가지고 애리조나주도 마찬가지고 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의 보안상의 취약성 문제는 자주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미 공병호 tbs는 텍사스 주정부의 세번식이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이 노력했을 뿐 불구하고 텍사스의 주법무장관과 또 텍사스의 다른 부처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거부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미니안은 기기의 안정성을 체크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전문 해커들에게 개표기의 취약성을 실험시켜 보자는 그런 제의에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도미니안은 개표기를 이베이에서 판매한다는 사실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에서 구입된 개표를 가지고 컴퓨터의 전문 해커들이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일단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해크들이 발견한 사실입니다. 해크들은 단 6분 안에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을 해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면 더 짧은 시간에 해킹을 해서 더 많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발견해냈습니다. 11월 14일날 미국의 mbc 방송원 mbc now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주제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도미니안 보팅 머신 도미니안 개표기는 해킹에 취약하다. 그 내용의 일부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해킹 그룹을 이끌어서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의 기계를 해부해 가지고 해킹의 취약성 그리고 얼마든지 조작 가능성 선거결과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한 한 전문가의 육성정원입니다. mbc now에 나와 가지고 정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도미니안 같은 대형 제조회사들이 해크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 기계들을 현장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런 해크 그룹들이 기계를 한번 검증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미니안 회사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니안은 우리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우리 도미니안은 투표 분류기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 그래 거절한 겁니다. 해크들이 당신들 제품을 주면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해보겠다. 해킹이 가능한지 그래서 해킹이 가능하면 당신이 보완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제안했지만 도미니안 측은 아주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때 강하게 반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정언하는가 아니라 전문가가 말하는 투표가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해커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사람들이 모임을 만든 다음에 도미니안 기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마침 이베이에서 현재 선거에 사용되고 있는 가장 흔한 모델 중 몇 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크 그룹들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해크들은 이 기계들을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도미니안의 이미지 캐스팅 시스템. 그렇게 여러분 아시죠?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은 현물을 세는 것이 아니고 실물 투표지에 세는 것이 아니고 투표지 이미지를 셉니다. 그게 핵심 기능이 바로 이미지 캐스팅 시스템입니다. 도미니안의 이미지 캐스팅 시스템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대상으로 어떤 연습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방 전체에 내장 있는 종이에 맞게 종이를 내려놓는 일련의 터블레이트로 이미지 캐스터 하드웨어의 가장 최근 버전이었습니다. 최신 버전의 기계를 이베이에서 구해가지고 외부에 아무 이해관계 없는 해커들이 해킹 가능성 여부를 검증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는. 하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이런 도미니안과의 계약에 수백만 달러 이상을 돈을 지불하면서 2020년도 선거에 맞춰 돈을 지불하면서 20개 지역에 하드웨어를 제공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지아의 20개 카운티에서 도미니안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미시간주에서는 13만 표 이상을 도미니안 시스템이 사용하는 카운티 3개에서 3개만 하더라도 13만 표 이상이 바로 도날드 트럼프 후로부터 바이든으로 부당하게 이동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얼마나 표수가 많겠냐 이야기. 지금 재금표에 들어간 조지아주도 마찬가지단 이야기죠. 그리고 이 해커들은 그걸 열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계의 앞부분을 열고 쉽게 분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미 발견됐처럼 도미니안은 웹에 연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6분 안에 해킹을 마무리 짓고 원하는 것을 모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6분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원하는 것을 모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작이 6분 안에 보면 오만지사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외부에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기계가 바로 도미니안 보팅 시스템입니다. 투표지 이미지를 카운팅해서 선거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기계가 얼마나 조작 가능성이 높은 것을 해킹을 시도하는 해크 그룹들이 증명해낸 겁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누가 얼마만큼의 표를 도독질했느냐 기계를 조작해서 얼마만큼의 표를 도독질해서 이번에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을 검증하고 또 수사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과연 미국 사회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누가 당선자로 확정되는 점과 별개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 그리고 민주주의의 유지와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가 아니지만 마치 국내 문제처럼 계속해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안드로이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면 자유수호, 자유수호라는 앱을 터치한 번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그 이후에 더 강화문, 더 강화문 강장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율구동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공병호TV